곧 기다려온 제이팡 박재범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범입니다 완전한 팬미팅을 합시다 우리 팬들 많이 보고 싶으셨죠? 완전히 보고 싶었어요 언제 제일 보고 싶던가요?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싶냐고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 못했어요 진짜 진짜로요 네 알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재범의 복근이 사라진거 하지만 조명이었다는거 여러분들이 궁금한게 너무나도 많을거에요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 자 일단 뭐 아까 오프닝노래 불렀던 낫띵언니요 굉장히 뭐 곱게 되자마자 많은 탐구경의 인기를 풀었잖아요 네 네? 네 믿어주시면 돼요 네 얘기하잖아요 나도 믿어줄래? 어? 나도 좀 믿어줘 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어 그거는 진짜 먼저 말을 하고 애인을 해줘요 나는 이제 애인은 없죠 그니까 진짜로 근데 그거는 진짜 B.O.B도 좋고 근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거 같아서 일단 유튜브에 나도 생각하기에 먼저 올렸잖아요 네 네 네 약간 너무 좋아하실거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예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용감한 형제의 피처링한 노래도 아직까지 뭐 상위권의 앤드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팬들이 가장 궁금한건 재범군의 정직앨범은 언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언젭니까 오늘 본 최초로 딱 발표하시죠 네 진짜 정식 애국이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뭐 싱글 싱글 뭐 베스티나 디모니나 이렇게 나눌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확하게 언제쯤 늦어도 언제까지 늦어도 9월 2013년 뭐야 개님 진짜 개님 좋아 네 뭐 올해 안에는 또 우리가 좋은군의 정식앨범을 아 만나보길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걸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거든요 자 일단 질문 좀 받아주시죠 예 저희가 받았어요 아까 네 왜 내가 잠깐만